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 가요TV 가요는 즐거워 여러분의 만환도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어지는 무대 신 3위 인공을 노래하는 최고의 가수 집 장미의 경기입니다. 또 나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어 멀리서 돌아보니 눈물 속에 가볍네 미흡마을 박흡마을 모두 다 지워지고 나는 이제 온다인데 온 그곳이 내놓아 이론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볼 수 없어 와요 내가 봐진 간절한 소원 다시게 빌어요 하루도 맘을 만네 어쩌면 그리 몰라요 왔네 다시 때가 되면 우린 몰라 볼 거야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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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